한국의 미래를 알아가기 위해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에는 되게 많은 사회 경제 문제가 많죠. 매춘도 많고 범죄도 많고 인간 증발도 있고 이래저래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범죄도 넘쳐나고 왜 저렇게 사는게 우울하고 막막하고 개판이냐라고 한국 사람들은 볼 때 많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좀 냉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 중에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되게 무섭게 봅니다. 왜냐?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 좀 더 특별하게 우아하게 멋있게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등장인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위를 내다보고 좀 더 올라가고 싶고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걸 추구하지만 현실은요. 비치게 되고 또 망가지게 되고 또 인생이 엉망돼서 나중에는요. 뭐 영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아니면 뭐 어선에 팔려가는 장기가 적출당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정말로 진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채를 쓰면 한심한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일상적으로는 하는데 현실이 궁지에 내몰리면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들은 정말로 절박하게 절질하게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더라는 겁니다. 밑바닥 쓰레기 같은 사람도 목숨을 걸면 나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남자 첩대부 호스트 뭐 젊은 여성을 덩쳐먹고 사는 인간들 뭐 사채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인생의 패배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청민으로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빠진 거에 빠져가지고 자식들도 내팽개 치는 그런 인간말 정도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막장인간들이 참 많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막장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래저래 충격적인 내용들을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순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지만 현실은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드라마는 죄에게 되게 많은 교훈을 주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뭐 오징어 게임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이제 살면서 쓰레기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이제 당장에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착각하죠. 나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전문가다.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놈들의 말에 빠져들죠.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함부로 걸려들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기득권들. 가진 자들. 사기꾼들. 그들은 철저히 남들을 추락시키고 몰락시키고 이제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영끌과 빚에 연속되어 있는 이들은 짐승처럼 사는데요. 그런 놈들의 이제 노름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혼자라는 거죠. 자산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이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저 부자들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을 개돼지 노동자로 추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어 오로지 못하게 죽든지 말든지 장시간 노동시켜서 오로지 허덕이며 살게 만들죠. 그래야 그들의 주도적인 삶을 빼앗아야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말로 과거를 읽고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나갈 때 기억, 왕년 얘기를 계속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겁먹에 빠진 인간이다라고 해도 장애한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개또라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결핍을 공격해서 자기들 안죽거리 삼는 개막자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반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 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충, 300충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남들을 괴롭히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래저래 희망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즐거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영화관에 가고 경마장, 경유장에 가고 도박하고 그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는요, 지금 이 폭염에 땀 흘리며 일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만들어주는 위인들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삶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을 좀 잘 시켜내겠다라는 각오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생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저래 한국에도 가출 청소년이 1년에 20만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층민의 삶을 사는 거죠. 몸을 팔고 범죄의 하수인으로 동원되고 이래저래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렵죠. 그런 아이들을 찾지 않는 부모들은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부모의 책임을 안 지는 거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죠. 상당수가 그게 뭐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게 악화가 되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도박을 해서 인생을 한 방에 코일에 투자해가지고 30억, 50억, 100억 자선가가 되고 인생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다? 미친 게 쓰레기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의 말에 걸려들면 99% 인생이 하층민으로 몰락하고 망가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며 삶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뭐 영껄한다? 욕심 많이 불리다가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파산하는 거죠. 빚이 빚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빚 안 지고 성실하게 살면 희망을 만들 수 있지만 빚을 계속 지면 인생이 순식간에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 5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사는 게 그냥 고만고만하고요. 한 명은 사는 게 정말 힘들고 한 명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어렵답니다. 3억 5억 빌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5명 중에 그 한 명 죽을 것 같은 사람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식과 몰상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밥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배신과 유혹만 당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분노 폭발에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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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